Decade of Love, 호기심의 10년, XSFM 다른 어떤 날에도 저는 도널드 트럼프처럼 기후위기를 부정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혹시 예년에도 여름에는 이 정도 더웠는데 이번에만 심한 건 아닌지 혹시 예년에도 비가 이만큼 많이 왔는데 이번에만 이렇게 심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를 스스로 경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얘기가 다릅니다. 아 네 그것은 알기 시작한 574이고 건조기토와 저는 앉아있고요. 네 저는 놀랍게도 말씀하신 맥락에 전혀 맞지 않게 약간 추위에 떨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능날에 이렇게 안 추우면 저는 기후위기를 느낍니다. 그럼요 저는 20대쯤 되면 사실 이미 얼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롱패딩은 꺼내 입고 롱패딩 안에서 덜덜 떨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냥 니트만 입고 약간 떨고 있어야 될까? 네. 저 그 정도죠. 미래를 모르는데 평화로운 수능이 됐기를 바라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잔소리를 하겠습니다만 극우 10년 차쯤 되니까 극우 관람 10년 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극우가 정권 잡는 걸 전 세계에서 본 지 10년 차쯤 되니까 전 세계 언론인들이 드디어 제가 떠들던 걸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정치를 떠드는 직업은 정치를 디자인하는 책무가 있어야 되니까 그 의무감도 같이 가져야 된다. 내가 반대 조직이 이게 잘못했고 저게 잘못했고 얘기 떠들고 그냥 대선 평가하고 말았는데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뿌리게 하는 정치를 했다. 그 과정에 내 잘못은 없는가를 언론인들이 이젠 생각하나 봐요. 확실히 늘 보던 언론인들이 소셜에서 하는 말이 예전보다 달라요. 예전하고 달라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아유 우리도 잘할 걸.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뭔 잘못이야 민주당이 잘못했지 이러고 말았거든요. 지금은 그나마 조금 철든 것 같더라고요. 10년이나 걸려요. 아직도 안 그런 사람 많고. 한국은 아직 그 시기가 찾아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셨나요? 다음 대선을 봐야 하죠. 적어도 지난 대선까지는 발견 못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부부가 세상 최고의 악마인 것처럼 매일같이 말하고 다니는 정치평론가들 불과 지난 대선까지만 해도 양비로는 쩔었습니다. 이 결과는 내 탓이 아니라는 듯. 당신들 탓도 있습니다. 우리 탓도 있고요. 그래서 당장 겪을 일이 뭐냐면요 미국이. 일론 머스크가 입각합니다. 정부 효율부. 정부 효율부라는 부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장관이 됩니다. 장관이 두 명입니다. 보통 비서라고, 세클테일라고 하죠. 그중에 누가 대빵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비벡 라마스완이라고 트럼프를 정상으로 보이게 만든다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정말 무서운 이명이네요. 미국에서 새로 나온 단어죠. 고보수. 아주 예쁘게 만들어준 단어입니다. 보통 또라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 전에 벨비클럽장하고 얘기했던 워크라는 단어. 미국판 깨시민. 이 좌파들에게 문화전쟁을 해 승리하겠다. 라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말을 하고 다니면서 인기몰이를 해서 론 디센티스 주지사보다 높은 지지율을 한때 기록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일찍 드랍하고 트럼프 캠프에 합류했지만 이 사람과 함께 정부 효율부를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디스토피아 소설에 나올 것 같은 부처 이름이 있다니. 어렵지 않고 이제 그런 겁니다. 보수가 하고 싶었던 모든 걸 다 하는 탄압할 걸 어디 있는지 탄압하고 기업의 최소한의 규제를 다 풀어주고 이런 걸 하는 부서래요. 사실상 부서위의 부서가 되겠죠. 정부 부처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위한 과정들도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철폐할 확률이 높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고 있는 입법부를 패싱하는 정치의 선봉 해설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향후 2년간의 미국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공화당 우위니까요. 상하원이 모두. 여튼 행정입법 사법을 모두 초월하는 어떤 보수적인 극우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부서가 탄생한 건데 이 부서의 이름은 쉽게 말해 정치를 좆먹는 부서일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데 이 부서의 이름은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말 그대로 정부 효율성부인데 줄이면 DOGE 다지가, 도지가 됩니다. 도지. 주식축 여러분, DOGE가 뭐죠? 일론 머스크 코인 이름이죠. 그래서 이 이름이 발표되는 그 순간 일론 머스크의 코인이 떡상합니다. 이 유치하고 단순하고 위험한 세계관을 지금부터 펼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듣고 나서도 현실감이 좀 없어요. 그 사건들의 흐름이 현실인데 제가 지금 떠들고 있는 건 그리고 저는 그 탓을 언론 탓도 한다. 당장 한 해 혹은 10년 동안 민주당은 뭘 잘했냐 정도로 주머니에 손질러놓고 중립적인 지식인 노릇을 하고 있던 것 포함 지난 100년간 미국 사회에서 왜 어떤 지역의 공교육이 충분하지 않냐, 왜 어떤 지역의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냐, 왜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느냐면서 좀 더 열심히 싸웠으면 이런 극우의 침범을 막았겠죠? 언론 탓이 크다는 겁니다. 예전보다 더 언론인들이 책임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많은 시사평론가들을 앞으로 만나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여튼 지금은 맨날 보는 시사아저씨를 또 만나서 맨날 하던 이야기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을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많이. 하지만 이번 주엔 하는 수 없이 뻔한 얘기입니다. 그런 주간이니까요. 네. 김소연 변호사 누군지 아세요? 저희 아님 알려드린다.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기 싫다는 꾸준히 당신을 챙겨주는 로아스웰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디바이스 한국 레노버 유능한 청소 제주꾼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초인류 글로벌 PC 브랜드 레노버에선 내가 원하는 컴퓨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없다? 지금 XS몰에서 확인하세요. 레노버, for those who do 여보, 내가 제발 앉아서 해결하라 그랬지? 하루에 12번 청소할 수도 없고 어우 정 흘리는 사람 따로 있고 청소하는 사람 따로 지나가던 사람이 우리 집 와서 볼일 봐요 공중화장실인 줄 알고 수전의 물 때는 맨날 욕조는 누레지 새들은 어쩜 그리 구석마다 잘도 찾아가 해도 해도 표도 안 나는데 이거 대체 어찌해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욕실엔 반려세제 클리바스 결혼식 할 때도 왜 가족들 다 나와서 사진 찍으라 그러잖아요 누가 나와?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제가 보육원 친구들 나와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조금은 지친 어느 날 내 삶에 하나를 더한다 로하스웰 자 로하스웰 불프입니다 24년 마지막 가장 큰 혜택으로 찾아왔습니다 프리미엄 맥주 효모 비오틴 4 플러스 1은 자주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4 플러스 2입니다 두 개 더 증정을 해드려요 늘었습니다 아 이 정도로 출연할 필요 없는데 네 지금 항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읽으면서 헷갈릴 게 걱정이 되는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도 5개 구매 시 2개 더 증정을 해드려요 아 이거 플러스 2 네 그리고 비오틴과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모두 26년 5월까지가 유통기가 있습니다 네 그때까지 못 먹을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거는 까먹고 살 수 있는데 맥주 효모 비오틴하고 혈당 관련된 것들은 어차피 매일 드시려고 사시는 거라서 넉넉합니다 연중 최고의 혜택인 만큼 쟁여주셔도 무방합니다 일부 선물을 주셔도 됩니다 단 한 봉지로 혈행이 개선되는 오메가3 눈 건강에 루테인 강건강 밀크 시슬 스트레스 완화에 태아닌까지 챙기는 간편함 그 자체인 스마트 원팩 저희가 소개 드린 적이 있죠 이 스마트 원팩도 20% 추가 할인이 들어갑니다 이게 제가 무덤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확실히 요즘 젊은 직장인들은 뭔가를 계속 챙기고 다니더라고요 비타민 이것 비타민 저것 오메가3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보관하기 위한 예쁜 통이 유행한다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스마트 원팩 사시면 안 사셔도 괜찮다고요 보통 이벤트를 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는 회사지만 이번에는 워낙에 혜택이 많기 때문에 단 일주일로 제한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주문이 많아지면 조기 종료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후딱 챙겨보셔야겠어요 네 생산이 지금 수요를 못 따라간 지 좀 오래돼가지고요 여기가 보통 회사가 이렇게 진심으로 아는 소리를 할 때 소비자의 혜택은 커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물주의 역량 되겠습니다 조혹해볼 만한 이벤트고요 새롭게 발매된 멜라토님도 런칭 이벤트 중이니까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로아셀 제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액세스몰에서 이번 일주일 동안만 불포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양산형 시사논평 시사아저씨 문당 시사아저씨가 오셨는데요 한 달 만에 만났는데 우리가 국간방송은 지금 4주 동안 했으니까 5주 만에 만나죠 우리가 5주 만에 또 똑같은 사람 얘기를 할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예상요? 네 저는 예상이라는 거는 안 하고 삽니다 아 오늘 예상 질문 많단 말이야 이따가는 억지로 해봐요 예상은 안 합니다 저는 보통 문재인 정권 때 기억해보면 언론들이 메이저 언론들이 조국으로 한 20개월 먹고 살았거든요 그때 열심히 다니셨으니까 기억나실 거 아니야 가물가물하죠 또 어제 일을 또 기억 못해요 그게 그래요 장거리 기억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제일 기억 못하는 게 지난 정권 때 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방송 만들기 좀 더 다행인 게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많은 시사평론가들이 8년 전에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건 또 기억나더라 이제 미래재단 뭐 했는지 정유라 씨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동물들이 독일에서 왔다 갔다 했는지 이런 것들 예상 못했대고 그리고 또 예상부터 물어봐요 명태규 씨가 구속될 걸 예상했습니까? 구속이 될 것 근데 이제 이게 나가는 시점이 무슨 요일입니까? 목요일 목요일날 나가는 거잖아요 네 지금 떠들고 있는 게 지금 화요일이란 말이죠 네 근데 훈련아? 내일모레? 지금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상황이고 네 목요일날 이제 아마 실질심사를 할 것인데 맞아요 그 결론이 이제 그날 나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는 목요일날 나가는 거니까 나한테 이제 구속될 줄 알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구속이 됐다라는 게 지금 전제가 돼 있는 거죠 전 지금 찍은 거죠 네 이거 설마 엉성하게 넣었을 리 없다 아 근데 저는 다니면서 구속된다고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그 전부터 네 명태균 씨는 첫째 법리적으로 구속이 구속 가능성이 높다 둘째 정치적으로 구속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다녔는데 근데 또 구속이 안 될 걸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왜일까요? 네 무서워서? 그렇죠 뭐 그런 이유인 거죠 정치적으로 보면 이번 정권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에서는 구속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좀 저차원적인 얘기인데 명태균 씨를 구속을 시키면 명태균 씨가 내가 깔 게 많아 이러고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명태균 씨가 지금 뭐 자기가 휴대폰에 저장해놨던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이라든가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디다 숨겨놓고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줘 놓고 그건 거의 주지의 사실급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뭐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내가 구속되면 그거 공개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담스러우니까는 검찰을 통해서 대충 이제 수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구속영장도 이제 청구를 하더라도 허술하게 청구를 하고 그러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가기에는 첫째로 명태균 씨가 너무 구속수사를 받는 데 적합한 그러한 말씀을 너무 많이 했다 법리적으로 첫째 그렇죠 휴대폰을 불태우겠다는 둥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산소에다가 내 휴대폰을 묻어놨다는 둥 근데 검찰이 알기로는 그 아버지 산소라는 건 없다 그 없는 산소에다 묻어놨다 그러면은 아버님은 화장 네 장난칩니까 그 검찰이 보기에는 야 이거는 대놓고 증거인멸을 하겠다고 돌아다니는 건데 그러니까는 구속영장이 나오느냐 마느냐는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 두 개를 보는 거잖아요 뭐 일단 범죄 소명이 되느냐를 보는 거고 그래서 그러고 다닌 걸 볼 때 그러면 그러고 다녔으면 당연히 그러면은 구속영장은 청구를 하죠 법리적으로 철제 합법적으로 일하는 수사기관이라면 구속을 하는 것이 100%의 확률이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정치적으로는 명태균 씨가 통제가 잘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음모론적 사고에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나라가 이 나라의 모든 수사기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지우지하고 있고 명태균 씨하고 통하면 명태균 씨를 봐줄 수도 있고 놔줄 수도 있다 이 전제를 놓고 보더라도 그런 세상이다 이렇게 전제를 놓고 보더라도 명태균 씨를 이렇게 놔두는 것은 위험부담이 너무 커요 왜냐하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명태균 씨가 이 사건 초반에 정치인 출신의 변호사를 수임을 했었어요 정준기 씨 이분이 통제가 안 되니까 도망갔습니다 합리적 선택 빠른 손절 원래 합리적 선택을 하고 엑시트한 사람의 그 다음 서버 이런 클라이언트를 그 다음에 맡아주는 분은 보통 제정신이 아닌 변호사인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아무튼 우리는 구속수사의 가능성을 정치적 구속수사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뭐 통제가 안 되니까 한참 그래서 통제가 안 되는 상태로 결국은 세상에 나오게 했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카카오톡 메시지라든가 그래서 오빠 욕하는 메시지 그리고 뭐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사과도 했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가 제가 이제 좀 표현을 좀 더 과격하게 좀 바꾸면 제가 이렇게 입을 나불거리고 다녀갖고 상처받으신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뭐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처받은 저 같은 사람에게 사과한 겁니까 저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두 명사를 이야기하죠 대통령과 여사님 그렇죠 이 워딩을 아무도 시비 걸지 않더라 정확히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과 여사님 수사를 받고 와서도 대통령한테는 님이 안 붙어 있습니다 상하관계 분명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사과를 하고 근데 사과를 하는 거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아 저거 봐라 벌써 딜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사과를 할 일을 만들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애초에 이 건이 어떤 건인데 사과를 할 일을 만들지 말았어야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성취욕으로 판단하면 애초에 사과를 할 일을 만들지 말았어야지 이게 뭡니까 나라를 다 뒤집어 놓고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분은 차라리 이제 좀 저렴한 표현으로 하면 차라리 집어넣어 놓고 일단 집어넣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불러서 밥을 사주든 뭘 사주든 세상 모든 정권이 안 해도 이 정권은 그렇게 할 거라는 걸 명태균 씨가 세상에 등장하기 이전부터 다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정치평론가들과 정치부 기자들이 좀 어지러워하는 모습이 재밌기도 했고 저도 같이 고민을 했던 게 대선 주자로 구분되는 때가 한 번 이상 있었던 정치인들이 바들바들 떠는 걸 보고 이번 정권의 수사기관이 얼마나 정치적 수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하냐 심지어 여당 대표 가발을 벗기겠다는 말을 한 사람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테러의 위협이라면서 그것도 테러이라고 느낄 만큼 충분히 민감한 사람들이면 명태균 씨는 입을 한 번 벌리는 그 순간에 잡혀들어가지 않았을까 그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맞는 게 결국 저렇게까지 언어행하게 굴고 예상 못하게 굴면 통제하고 싶어 하는데 수사기관이 자기 손에 닿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수사를 의뢰하겠죠 그래서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면 제가 윤석열이면 그러한 존재의 윤석열이라는 존재면 잡아 넣죠 잡아 넣고 앉혀놓고 일단 잡아 넣은 다음에 앉혀놓고 어르고 달래든 맛있는 걸 사주든 아니면 줘 패든 패진 않겠죠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아직까지 맞은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컨트롤 해야지 밖에 돌아다니게 놔두면 또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유로 첫 번째 법리적으로 구속가능성 높은 거 아니냐 둘째 정치적으로도 구속가능성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보진영의 사람들이 이유 역시 헷갈려 했었어요 창원지검으로 끌려갔고 창원 사시는 분이니까 창원지검에는 가장 윤석열 대통령에게 로열한 지검장이 있다 그렇다면 그는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원하는 데에서 어긋남이 없이 디자인된 수사를 할 텐데 그 강도가 어느 정도냐 처음에는 사람들이 흥분해서 얘기하니까 유튜브 같은 데서는 이제 잡혀가면 죽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전 거기서부터는 좀 의심스러웠어요 저렇게까지 오랫동안 놔두고 눈치를 보고 있는 걸 보면 잡아가자마자 모든 걸 별건 수사 다 하고 엄청나게 괴롭히고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아직까지 뚜껑을 좀 더 열어볼 뚜껑이 남아 있습니다만 여전히 제 의심이 가능하게 하는 일은 이번 주 초에 일어났습니다 구속 신청이 된 사유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그거 말곤 아직 없어요 왜 1번 혐의가 요거냐는 거예요 이건 길게 설명 안 해주면 어? 저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한테도 좀 위험한 걸 것 같은데 같이 끌려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창원지검에서 하는 수사 아닙니까? 네 창원지검이 처음에 이제 수사를 이걸 왜 이 수사가 창원지검 손에 있는 거냐 왜 그런 거냐면 그 동네 국회의원 창원의창의 그 당시에 처음 이 창원지검이 수사 손을 탈 때의 국회의원이 김영선 의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김영선 의원이라는 분은 갑자기 왜 이 수사선상에 오른 거냐 작년 말에 선관위가 이분에 대한 수사를 의뢰를 했어요 이분은 이상하니까 수사를 해봐야 합니다 뭐가 이상하냐 선관위는 현역 의원실에서 지출하는 이 회계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감시를 합니다 그거 이제 선거 몇 달쯤 전에 선관위에서 컨퍼런스를 열어서 당의 5만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설명해 줍니다 이 정도는 해야 안 걸린다라면서 되게 어려운 문제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선거 때는 이렇게 돈 써야 안 걸리고 저렇게 돈 쓰면 걸립니다 이거 다 설명해 주고 평상시에 의원실 회계도 이렇게 하면 합법이고 저렇게 하면 불법입니다 다 설명해 줘요 근데 김영선 의원실에 이상한 돈의 흐름이 있다 왜 김영선 의원실에 지급된 세비를 반으로 잘린 월급이 있다 어떤 녀석이 반을 자꾸 가져간다 이게 무슨 일이냐 엄청난 너프죠 작년 6월 달인가부터 이게 선관위가 들여다보기 시작해서 이게 무슨 소명이 되면 그래도 좀 넘어가고 그리고 경미한 사안이면 이거 좀 수정을 하세요 이렇게 지도하기도 하고 조금 그래도 그것보다는 좀 심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좀 수습이 되는 사안이면 경고를 하기도 하고 이럴 텐데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법의 심판을 받으셔야지 안 됩니다 이래서 이제 수사 의뢰를 하는 거거든요 한 그렇게 해서 정확히 반을 잘랐으면 그리고 현금으로 빼잖아요 아마 액수가 못해도 500에서 600만 원대 중반 사이일 거예요 월? 이게 어떻게 작은 돈이에요 총액 다 따지면 이것저것 다 따지면 9천만 원인가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왜 비입니까 그러면 이게 어디 갔습니까 돈이 이게 왜 빠져나갔습니까 이거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정확하게 이게 어찌 된 일인지를 수사를 해와야 됩니다 이거를 작년 말에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요 선관위가 지금 정치장국법 위반이라는 거는 이 의혹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정치장국법 위반 의혹이라는 건 이 대목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 돈은 누가 갖고 갔냐 명태균 씨가 갖고 간 겁니다 명태균 씨가 자기 휘하에 있던 강혜경 씨를 김영선 의원실에 취직을 시켜가지고 강혜경 씨를 통해가지고 반등을 계속 해왔는데 그러면 이 김영선 의원실에서 정치 자금을 잘못 관리한 거죠 어쨌든지 간에 들켰으니까 그렇죠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이 사건의 전후 맥락을 지금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우리라는 거는 대개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언론 내지는 이런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들이 의심하는 바는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출마했을 때 무상 장난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걸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를 해준 다음에 기여를 좀 해주고 그 반대 국부로 김영선 의원 공천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공천을 그렇게 반대 국부로서 윤석열 대통령 통해가지고 받아온 거 아니냐 지난 한 달 내내 들으신 바로 그 얘기 네 그런 다음에 그 김영선 공천 받은 다음에 여론조사하고 뭐 이런 데 들어간 비용이 있을 테니 그 비용을 김영선 세비 반띵하는 걸로 벌충한 거 아니냐 물론 이걸로만 벌충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사업을 해봐서 알잖아요 우리 래퍼 형님도 사업가지 않습니까 지금 난리 났습니다 여기 지금 힘듭니다 유튜브 한다고 지금 난 유튜브 사업 확장할 거야 다 돈이요 네 유튜브 사업 확장한다고 얘기한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은 아니야 몇 년 전에도 분명 유튜브 할 거라고 그랬어 그때는 진심이 아니었지 돈을 안 썼으니까 그 몇 년 동안 야금야금 뭐를 하더니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1년 안에 아무튼 된다 유튜브는 제가 볼 때는 야금야금 해온 게 뭐가 자꾸 늘어났어요 여기 사업은 돈이 들어요 네 근데 정확하게 이게 내가 여기 들어가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디서 내가 돈을 갖고 왔다 이렇게 뚝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이 장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서 돈을 마련했다 이게 수사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레토릭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정확하게 숫자를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현금의 플로우라는 게 투잡 쓰리잡스는 뛰는 사람일 수도 있고 네 네 이것저것 다양한 걸 파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무상 여론조사 비용을 김영선 세비 반띵으로 메꾼 거냐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한 일이 단지 무상 여론조사뿐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강혜경 씨의 증언 말고는 아직 분명한 증거가 안 나와서 그렇죠 저쪽에서 들이받고 있죠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보냐 강혜경은 큰 거짓의 산이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무상 여론조사뿐만이 아니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다 못해 심기 위로도 해줬거든요 그것도 큰 돈이 드는 일일 수도 있어요 고급 기술이거든요 그럼요 우리 애가 걷는 날 당선이 될 거다 야 몇 억 주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여사님은 한 푼도 안 줬고 네 천문도 봐야 되죠 그리고 또 뭐 기도도 해야 되죠 다 돈이에요 네 정군산에서 30일간 기도를 하고 무슨 얘기야 이게 네 까무튼간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리고 거마비라는 것도 있고 그럼요 창원에서 오갑니다 네 뭐 하여튼 한두 푼 드는 게 아닌데 그런 거 다 해갖고 뭐 9천만 원 몇 천만 원 9천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창원의 동네 사람들한테 또 또 이렇게 또 좀 손을 벌려요 각출을 합니다 내 공천 저기 해줄 테니까 어? 좀 돈 내시면 공천 받아다 줍니다 나 못 믿어요? 나 김종인도 만나는 사람이요 김종인 박사 계신데 데려갑니다 이 사람들을 이준석과 찍은 사진은 엄청 많고 네 김종인 박사를 직접 보여주고 네 김종인 박사 김건희 여사도 보여주고 네 김종인 박사 있는 자리에서 또 이 공천받고 싶은 사람들 지방의회 선거 뭐 이런 거 공천받고 싶은 사람들 막 아 이분이 이분들은 또 독립자금 내시는 분들이요 소개도 시켜주고 독립투쟁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네 그런 얘기를 막 해가면서 또 아크로비스타 근처도 한번 데려가주고 거기서 또 모 교수님도 한번 만났다 그러고 주장이 다양합니다 근처다도 있고 집안에 들어갔다도 있고 네 들어갔다도 있고 거기서 한모 교수님을 집안에서 만났다와 뭐 그게 아니다도 있고 한모 교수 네 비선이라는 교수님을 뭐 만났다도 있고 아니다도 있고 아무튼 뭐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에게도 또 어쨌든 간에 객출을 하고 요런 게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일들을 하여서 어쨌든 간에 돈을 거뒀는데 그러면은 요런 일들이 다 지금 뭐냐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이게 다 지금 말씀드린 요러한 사건들이 근데 우리의 의심이 요런 거인 거고 요런 사건의 얼개인 거고 근데 지금 검찰은 검찰이 구속영장에다가 구속영장 청구할 때 범죄 사실 요런 요러한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요렇게 쓴 걸 보면은 지금 쭉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윤석열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 대목의 상당 부분은 없습니다 문장이 좀 특이해서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한테는 좀 이상해요 윤석열 김건희가 나타나는 상당 부분은 없다는 말이 안 돼요 윤석열 김건희가 그냥 없는 거지 왜냐면 없는 건 상당 부분인데 없을 수 없거든요 자 봐 존재의 문제 아니야 수상하기야 근데 상당 부분이 왜 없다 그래 왜냐면 우리는 상당 부분 알고 있거든요 김건희와 윤석열이 등장하는 부분이 많다는 걸 그게 없다 이런 거예요 명태균 씨가 윤석열 김건희 등을 팔고 다닌 거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팔고 다닌 건 있는데 진짜는 없어 윤석열 김건희 등과 실제로 공천과 관련된 거래를 한 거냐 그러니까는 공천을 요구하고 김영선 의원을 공천을 주세요 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공천을 실행을 하도록 누군가에게 외압을 행사하였는가 이건 수사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명태균 씨가 예를 들면 허공에다가 하늘에다가 그냥 나는 김영선 공천을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허공에 라고 하고 다니면서 어느 날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영선 의원은 어 그게 명태균 씨가 뭐 허공에다 소리를 지른 것 같지만 아무튼 명태균 씨가 중공천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명태균 씨한테 보답을 해야 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검찰의 논리를 따라가 봅시다 네 근데 뭐 검찰의 논리인지 확인이 안 되지만 그 구속영장 청구한 거에요 내용에 따르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세비를 반을 주는 거예요 명태균 씨한테 명태균 씨 덕에 받은 줄 알고 그리고 명태균 씨는 동일한 수법을 사용하여 허공에 소리를 쳐서 네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저기 공천 받아다 줄게 김종인도 보여주고 뭐 하면서 과시하면서 이름을 팔면서 공천 받아다 줄게 라고 하지만 실제 이 사람들은 공천이 안 된 사람들이고 탈락합니다 받지도 못하고 김종인까지 받는데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천을 받지 못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돈을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렇죠 돈을 누구한테 돌려달라고 그러냐 명태균 씨를 통해서 공천을 받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명태균 씨가 지금 세비를 반띵해가지고 자기가 주고 있는 먹고 있는 것 같은 김영선 의원을 진행해가지고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데 왜 명태균의 명함을 봤더니 김영선의 무슨 본부장이라고 써있었거든 네 그렇기도 하거니와 요 김영선 공천은 받아다 줬다던데 요걸 대충 아는 거죠 그렇죠 김영선 공천 받으니까 국회의원이지 네 하지만 검찰의 구성영장 청구에 드러난 어떤 그런 내용만 우리가 갖고 유출을 해보면 그건 사실은 아니고 그냥 그렇게 알고 있을 따름인 거죠 사람들이 마치 검찰의 시계가 방송이나 여러분들 시사에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의 시계보다 한 달쯤 뒤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가장 중요한 우리가 알고 싶은 두 이름 김건휘와 윤석열이 등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타임라인에는 이미 등장했는데 그렇다면 검찰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팔았던 명태균이 팔았던 그 두 이름 실제로 보여줬다고도 얘기가 돌고 있는 그 두 이름은 실제로 시의원 후보들 공천을 못 받은 후보들이 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마담투소였던 거예요 실물과 똑같은 밀랍인형 그리고 봤다 하더라도 그냥 본 것이죠 그것은 그냥 본 것이다 관람이죠 일종의 그렇죠 보여준 것이죠 동물원에 동물 보여주듯이 공천을 뭐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외압이 되고 이런 거는 검찰은 그건 수사하지 않습니다 라고 안습니다 그건 수사를 안 할 겁니다 근데 안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지금은 수사 안 하고 나중에 나중에 지금은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고 나중에 검토를 추후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안이고 구성영장 청구서에 들어있는 얘기는 바로 여기까지의 얘기다 이것까지의 얘기다 그래서 명태균 씨는 그냥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런 얘기를 내가 공천 받아다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하고 세상 돌아가는 잡담을 쓸 수는 있는데 공천을 받아다 달라고 애원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받아다줬다 이거는 수사하기 싫고 그건 수사 안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실행된 반응이 있는지는 모르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죄가 되는 거는 김영선 의원은 왜 돈을 거기다 갖다 줬어 그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야 무조건 주면 위반이야 김영선 들어가 빨리 감옥 들어가 요거 강혜경 씨는 그거를 시키니까 실행을 했네 강혜경 씨도 뭐 죄는 있어 보이는데 일단 강혜경 씨는 지금 구성정장 청구는 안 됐으니까 강혜경 씨는 일단 빠지세요 강혜경 씨는 나중에 불러모으세요 어쨌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이렇게 빼고 명태균 씨는 당신은 왜 공천 받아다 줄 것도 아니면서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뻥 치고 다녀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돈을 갖다가 그렇게 다 뺏고 다녔습니까 사기꾼이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집어넣는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나머지 사람들 당신들은 왜 돈 주고 공천을 받으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또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가는 수순인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초에 메시지가 이렇게 메시지가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시사하 씨가 지금까지 설명해 준 얘기하고 맞아 들어갑니다 우리가 마치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열심히 하고 나서 김건희 씨는 주식 투자의 전문가가 아니다 결론을 내준 것처럼 어떤 결론을 가지고 드리블을 할 것이고 그 드리블의 내용을 피의자도 알고 있다 그 명태균 씨가 그 JTBC 기자하고 입시름하는 것도 아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하고 대화를 했다면 그리고 실제 대화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알잖아요 우리 모두 카카오톡도 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근데 명태균 씨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그거는 그냥 덕담이거나 또는 의미가 없는 잡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점에 있어서 유일하게 고맥락적으로 대통령의 기자회견 담화를 파악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죠 아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견을 낼 수도 있지 이라고 공천에 대해서 기자들이 봤을 때는 상식적인 기자들이 봤을 때는 공천 개입을 대통령이 자백하는 듯한 말이었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말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떠들 수 있는 말이다 정도의 변론 같은 말을 해요 법정에 끌려왔을 때 하는 것 같은 말을 해요 그 코드가 명태균 씨의 그 다다음 날 다다다음 날인가요 검찰총 앞에서 했던 창원지검 앞에서 했던 말하고 코드가 같아요 그런 말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유식한 말로 하면 직무 관련성이 없다 뭐 그런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망해버린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이제 그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아마 명태균 씨와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기자가 물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 해줘라 라고 내가 당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말이 많네 경선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고생 많이 했으니까 공천을 해줘야 된다고 내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해줬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들어도 그거는 아 대통령이 그거 이렇게 시켰으니까 아마도 김영선 의원은 그렇게 공천을 받았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말한 거에 대한 명태균 씨의 그 대화에서의 답은 아 이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아 이 답변을 봐도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 공천을 요구를 했고 이 발언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을 통해서 아 이 공천이 드디어 되는구나 라고 인식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대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아이돌의 팬이에요 아이돌 팬사인회를 가기 위해서 앨범을 한 600장을 샀어요 그래도 랜덤 운이죠 사인사인회에 갈 수 있는 곳은 수백만 원을 써서 팬사인회에 겨우 갔어요 갔더니 해달라는 사인은 안 해주고 그 아이돌이 내가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당해서 참 말이 많네 라고 했어요 사인을 해줬으면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의견 개진에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의견 개진이 신탁이 아닌 이상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명태균 씨한테 덕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덕담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면서 또 하는 말이 그리고 근데 이 얘기가 이 얘기에 대한 지금 이제 고까지 가기 전에 이제 몇 개 넘어야 될 산이 있는 게 그 얘기에 대한 검사 출신 권성동 의원이 손을 번쩍 들고 그 녹취가 공개된 이후에 갑자기 방어를 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물어봤습니까 권성동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손을 들고 방어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제 목이 지금 좋지 않아요 들으면서 느끼시겠지만 목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 딱 얘기를 합니다 저 그리고 술 안 취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설사 공천개입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공천개입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공천개입이라 할지라도 공천개입성 그러한 발언이라 할지라도 이 통화 녹취가 이루어진 날은 5월 9일 대통령 취임하기 하루 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무직 공무원이 되기 하루 전이다 그래서 선거법에 안 걸린다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편안해졌죠 저들의 상상력이라는 게 고작 저 모양이구나 네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자연 법칙처럼 취임 이후 녹취욕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굳이 며칠 막자고 저 거짓말을 해? 권성동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취임 전이기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 당선인 시절에 공천개입하는 거는 국감 운영일 때 계속 그 논리로 디펜스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한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그 논리가 깨질 만큼 또 들킬 자료가 나올 것이기도 하고 그 논리도 이미 이상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윤석열 한동훈 콤비는 사실 이쯤에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뭘 생각이 나냐 과거에 이제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경선할 때 자기가 대통령 선거 나갈 때 경선할 때 이팔성이라는 사람한테 뭘 약속을 해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줬습니다 이거를 이 윤석열 한동훈 콤비가 기소를 했나 뭐 그래요 정의로운 검사들이 네 그리고 기소를 하면 오 뭐 이거를 뭐 하는데 쟁점이 그랬습니다 그 약속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를 아마 기소했을 텐데 제 기억에 그 약속을 했을 때는 심지어 당선인조차 아니었다 그러나 어쨌든 나중에 중요한 일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튼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벌을 줘야 된다 그 당시에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야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아니야 이거는 벌을 줄 수 없고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 우리가 따져야 되냐면 이명박이 당선인이던 시절부터 이 위법성은 따져야 해 그렇죠 이렇게 가르마를 타준단 말이에요 판례가 그렇게 남는다 네 그러니까 아 그러면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신분은 아 그러면 이게 무짐라가지고 이게 아 공무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른 거에 대해서는 뭐 적용받지 않아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거구나 이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지적이 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이 나왔습니다 권성동의 디펜스가 이러면 깨지게 되죠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과거에 윤석열과 한동훈에 의해서 윤석열과 한동훈에 의해서 그러니까 윤정윤 한적한인가요? 윤정윤 한적윤인가요? 뭐예요? 이 됩니다 뭐 그런 걸로 이제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자회견에서 말을 하다가 저의 추측입니다 한가한 무직자의 추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 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나 이거 수사했었는데 적담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는 이제 쟁점을 어디로 옮기느냐 그때는 당선인이었어 이 얘기를 안 하고 그리고 뭐 그러면 안 되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때부터 깡패 같은 말투가 나오죠 그러니까는 뭐라고 얘기하면 자 그때 통화할 때는 덕담이었고 말이야 아니 그리고 덕담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추천하면 안 돼? 나도 당원의 한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 통화와 그다음에 김영선이라는 분의 그 공천 얘기는 2022년 재보궐선거 때 얘기잖아요 갑자기 2024년도 총선 얘기를 합니다 즉 올해 총선 얘기를 해요 올해 총선 때도 내가 인재추천을 막 했어 여주회를 당 인재영입위원에다가 다 넘겨버렸단 말이야 사람들 이름을 새로운 용어 필요해요 별건 자수죠 나는 A건으로 잡혀왔는데 B건을 자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추천할 수 있는 거야 외학도 아니고 난 추천할 수 있어서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를 거기까지 상상력이 미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 그러면 지난번 총선도 수사받겠는데? 라는 생각도 빠르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위협적이지 않다 내가 뭐 공천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관없다 이렇게 간 건데 그걸 들은 명태균 씨가 이제 조사를 받을 때 이제 그런 논리를 펴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봐봐 윤석열 대통령도 추천을 했다고 그러고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가 없대잖아 그러면 나도 어? 하나의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이 사람이 국회의원 적인자다라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추천을 한 것이야 그렇죠 어? 그게 문제 있냐? 이게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도 수사해야지 이 사람아 난 나만 수사하면 되냐 이렇게 가는 거다 그리고 그런 비슷한 얘기를 기자하고 입시름 할 때도 이제 하는 거고 맞아요 근데 이런 논리의 대척점에서 아니야 이거는 여론조사를 당신이 무상 여론조사를 해주고 대가로 공천을 얻어온 거야 라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명태균 씨의 부하였던 강혜경 씨잖아요 그 JTBC 기자하고 설전을 벌이다 갑자기 강혜경 씨 얘기를 끼워넣어서 비난을 합니다 그렇죠 JTBC 기자 당신이 뭐 이거를 얘기하고 뭐 내가 김건 여사하고 찍은 사진이 있다고 그러고 뭐라고 얘기해서 뭐 어쩌고 막 얘기한 다음에 그래서 강혜경 씨가 당신 그거를 갖고 뭐 MBC한테 가가지고 뭐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언론과 강혜경 씨가 짜고 못 믿을 어떤 증언을 해가지고 사태가 이렇게 됐다는 취지의 얘기를 막 해요 실제로 명태균 씨의 거학은 강혜경 씨와 뉴스토마토죠 그렇죠 마치 윤석열의 거학이 대우조선해양의 노조인 것처럼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차로 가서 차를 타는데 즉 여기서 사실 볼 수 있는 거는 명태균 씨의 어떤 변론 전략 내지는 정치적 스탠스다 그러니까 강혜경 씨의 주장과 증거는 이렇게 의도가 불순하고 이런 걸로 이제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언론에 의해서 오염됐고 강혜경 씨의 의도가 불순하고 그다음에 누구랑 짰고 자기가 잘못한 건데 강혜경 씨가 잘못한 건데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그렇죠 이런 걸로 이제 가는 거고 명태균 씨가 계속 잘 보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하고 소통을 했다든가 대화를 했다든가 좋은 관계였다든가 이런 걸 부정을 안 해요 그런 거는 철석같이 맞다고 합니다 그게 끊기면 자기는 명태균 씨의 세계관에서 자기는 거의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하입이 사라지면 자기의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고 믿는 중년의 어른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 거기도 하고 거기에 플러스 이게 뭔가 나의 어떤 죄목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즉 나의 공천 거래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 수사해야 되잖아요 검찰이 그게 부담돼서 분명히 명태균과 윤석열의 관계가 살아있어야 이게 뭔가 맞아요 검찰이 그 관계에 부담을 느끼고 나의 어떤 부분을 수사를 못하는 거지 이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정치적 수사라면 명태균은 윤석열 김건희와의 끈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고 윤석열 김건희와 공범이라는 사실만 부정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전히 명석한 게 검찰은 이전에 김건희에 대해서 그런 수사를 해준 적도 있기도 하고 그 사실은 어차피 전국민이 알기도 하고 저는 그 점에서 그게 검찰 창원직업 인터뷰가 그게 흥미로웠거든요 여기서의 쟁점은 꼬리가 누구까지인가라고 서로들 생각하느냐다 명태균은 꼬리가 강혜경까지다라고 생각해요 강혜경까지 잘려나가면 자긴 산다고 생각해요 김영선은 꼬리가 명태균과 강혜경까지라고 생각해요 거기까지 잘려나가면 자긴 산다고 생각해요 명태균의 담당 변호사인 김소연 씨는 꼬리가 강혜경과 이준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죽으면 우린 괜찮다고 생각해요 서로 달라요 하지만 김건희와 윤석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들이 다 죽는 게 좋아요 이게 되게 수싸움입니다 정덕이라면 이걸 보는 게 재미있고요 잠깐 말 쉬세요 35분이나 했는데 질문 두 개밖에 안 했잖아 아 그래요? 저의 그때 소감 두 가지 하나 작은 거는 JTBC 기자가 너무 통쾌하고 멋있었던 게 보통 명태균 씨 같은 화법을 가진 사람 상식적인 사람이면 30초도 얘기 못 듣습니다 싫어합니다 어른들 중에는 무슨 우리 애가 걸으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눈을 빛내면서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10초만 들어도 때리고 싶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저랑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진우 선배나 장현순 선배 같은 사람들은 이거 왜 들어주냐 탐사보도 기자니까 하나라도 더 캐내야 되니까 기분을 맞춰줘야 돼요 그럼 우쭈쭈해주고 더 들어줘야 되거든요 더 떠들게 두면 이것저것을 막 꺼내놓는 사람이니까 근데 JTBC 기자님 배 누구시죠? 이분이 취재원을 다루는 방식으로서는 도움이 안 되겠지만 적어도 국민들은 통쾌하게 해줬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헛소리만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해서 시간을 버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거짓말이 들키면 맥락 없이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초기 치매 증상처럼 보이는 어떤 것을 악용해서 대화를 이상한 것으로 끌고 가는 전형적인 사기꾼적인 사법 우리는 그것에 속지 않습니다라는 걸 JTBC 기자가 온 나라에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통쾌한 순간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변명의 패턴에 대해서 시사하 씨가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여전히 좀 경외스럽다는 거예요 왜 검찰 출신 정치인들이 어릴 때부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변명을 이렇게밖에 못할까 영부인이 뇌물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이므로 뇌물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했어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100% 수렴하는 당선인이 어떠한 정치적 거래를 하면 그건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서 불법이 아니라는 논리를 만들었어요 이건 인류의 정치사를 다 부정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면 명성황후는 정치를 안 한 게 돼요 흥선대원군은 정치를 안 한 게 돼요 외척이 나라를 어지럽히면 나라가 어지러운 게 아니게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이 정도 변명만으로 세상의 풍파를 견뎌올 만큼 충분히 잘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수비벽이 얕고 엉성할까 그 두 가지가 저를 감동하게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 진짜로 물어보고 이제부터 할게요 아 그래요? 에이씨 XSFM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카본 소재로 제작한 프리미엄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카본 X1 요가 내 비즈니스 내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보세요 사랑하는 가족 아끼는 인연들에게 건강을 선물하자 로하스웰 블랙프라이데이 제가 처음에 아기를 낳았어 이제 조그만한 아기를 이렇게 탁 떠안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를 시설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었던 엄마는 나를 봤을 때 어떤 기분으로 봤을까라는 게 보육원에서 살았던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립준비 청년들이 새로운 시작 앞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자립준비 청년이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18어른의 당당하고 건강한 자립을 고민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안전하고 성능이 인정된 고급 원료 직접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거품 없는 가격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진짜 청소를 하자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최근에 이런 서비스를 하나 알게 됐습니다 집 대청소 전문 서비스 너무 청소 안 하는 집을 청소해 주는 이사 들어올 때 입주 청소 같은 거 말고 평시에 그냥 해주는 거죠? 입주 청소하고 분야가 완전히 다릅니다 비어있는 곳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만드는 것과 호더집의 물건을 빼주는 건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섹션을 보니까 너무 낡은 집 찌든 때 많은 집 있는데 구분 중에 최고 난이도가 쓰레기 집이었어요 그냥 이름이 쓰레기 집인 건가요? 네 난이도가 세상에 이런 일이에 가끔 나오는 호더집 청소해 주잖아요 PD가 나가면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마지막에 그런 거 또 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비싸니까 직접 하셔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깨끗한 생각에 섹션을 해서 행사합니다 본격 가습기의 시즌을 대비해야 할 이때입니다 가습기, 제습기, 물통 청소할 때 심지어 세탁조, 클리너까지 사용 가능한 발포 세정제 클리빈 증정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사무실 오늘 가습기 새로 드렸는데 거기 보니까 구연산을 5g 넣고 세척하라고 돼 있는데 클리빈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클리빈 500g, 1.5kg 제품 구매를 하면 리필 500g을 더 증정을 해드립니다 이게 약간 볼프 기간 같을 때의 특징이죠 리필을 많이 준다는 거 리필 많이 드립니다 물통 구조가 아주 복잡한 가습기, 제습기 에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온수에 가득 받아서 클리빈을 넣어주고 기다리면 구석구석 틈새까지 아주 뿌듯 깨끗해집니다 네, 유만상 PD가 아주 여러 번 실험했습니다 제가 이게 귀찮아가지고 집에 가습기를 사놨다가 내다버린 게으른 자취생이었죠 아, 그렇죠 저도 젊었을 때 그랬습니다 식물 유해 요소에 유해물질이 무청가된 2종 세제로 식세기에도, 아기용품에도, 커피포트에도 민감한 제품들에도 모두 사용 가능한 안전 세제입니다 아, 진짜 돌려막기가 된다는 거네요 네 왜 이런 게 진작 안 나왔었던 건지 사실은 물론 클리빈이 매우 좋다는 건 저희가 광고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의 태도입니다만 아무것도 모르겠고 내가 집안일에 닦고 할 것들이 되게 많다 그러면 결국 베이킹소다가 거의 모든 일을 다 해줄 수 있긴 있거든요 그보다 조금 더 유능하고 똑같이 안전합니다 베이킹소다 사실 불편해요 엄청나게 커다란 통에 다 맞아서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매번 그거 소분해야 되고 아, 맞아요 소분하다 흘리고 소분까지는? 네 자취생에 살면 그랬어요 제가 제가 구력이 부족한 탓이겠죠 그렇다면 클리빈 쪽이 낫겠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복잡 다단한 사은품 행사도 준비를 했습니다 3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셀룰로스 행주 한 장을 드리고요 4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포면 세정제 피니셔 혹은 압축 스펀지 중 한 개를 드립니다 7만 원 이상을 구매하시면 열거한 것들 중에서 두 개를 드려요 제품 구매 시 고를 수 있도록 세팅을 해 두었으니 잘 골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행주 혹은 표면 세정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생각은 필요 없고 오직 깨끗한 생각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행사 중이고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하죠 저는 망할놈의 중동에 돈 벌러 간 헬마 덕분에 극우 유튜브를 좀 많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어깨 너머로 중동에 돈 벌러 가요? 네 바쁘대요 중동에 돈 벌러 갔나봐요 뭐지? 있어요 그 개념이 가로세로 연구소에 한때 고정 멤버처럼 많이 나오던 김소연 변호사라고 계시죠 민주당에 시의원을 하시다가 자리가 다시 안 나오자 당시의 정치적 보스였던 박범계 의원에게 대들고 미래통합당으로 가서 저 유명한 대전 동네 자기 지역구에 저 유명한 달리문 영창으로 플래카드를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이고 가세현 팀에 합류했던 이유는 강용석 변호사가 반 이준석 전선의 선봉해선 시절이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가 그때의 워리어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준길씨도 정치인 출신이잖아 이 김소연 변호사가 정치 베테랑이자 선배 변호사가 버리고 떠난 이 험한 클라이언트 명태균씨를 왜 맡았을까 누가 불렀나 명태균씨 말고 근데 누가 불렀든 간에 왔을 때는 이 사건과 뉴스토마토의 제보자이자 뉴스토마토가 보도했을 때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 중 하나인 이준석 대표를 제낄 수 있겠다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이 사건을 수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김소연 변호사와 클라이언트인 명태균씨의 입장이 달라지죠 명태균씨는 자기가 살면 돼요 김소연 변호사는 클라이언트는 잘 모르겠는데 이준석만 죽으면 됩니다 저는 그걸 의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웬만하면 클라이언트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클라이언트가 어떤 입장인지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방송에 허구한 날 발설하고 다니는 변호사가 어디 있습니까 쉬지 않고 방송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강혜경씨의 변호사야 원래 방송인이니까 제가 15%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김소연씨는 그전에 방송 많이 못 나왔거든요 가세현 출신은 원래 피해요 방송가에서 받아줄 것 같으니까 엄청 나와서 전략을 다 떠드는 거야 이건 명태균씨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데 이준석 의원을 궁지로 몰아넣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은 말씀만 하시더라고 이 사건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적어도 명태균씨는 정치자금법만 처벌받으면 될 거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들었거나 혹은 본능으로 느끼고 있거나 이게 가장 적당한 전략이라고 믿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치자금법만으로 엄청나게 큰 고초를 겪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다 할까요 명태균씨에게 앞으로 닥칠 미래가 그 질문이에요 그게 네 추가 수사를 더 할까요 아예 해야죠 해야 되는 건 정의고 정치자금법에 플러스 사기로 가지 않을까 사기 사기친 거다 이렇게 가겠지 근데 사기의 피의자가 명태균씨면 피해자는 피해자는 김영선씨 본인이 원하는 대로 김영선 의원도 되고 네 더 나아가서는 네 김건희 윤석열 커플도 네 피해자로 전환될 수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등장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건 김건희 윤석열에게는 아주 좋은 수사권이네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창원의 동네 사람들도 다 피해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 그 사람들이 있죠 네 네 뭐 어떻게 그리고 또 명태균씨가 또 한 일들이 있잖아요 뭐 창원 산단에 개입해서 뭐 동네 사람들한테 뭐 땅을 사라고 하고 뭐 심지어는 땅 산 사람이 뭐 명태균씨한테 뭐 항의도 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죠 사기죠 뭐 뭐 이런 사기로 잡고자 하면 많긴 해요 그렇죠 그 윗선에 예를 들면 그 윗선에 컨택을 해서 여기서 윗선이라는 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윗선에 컨택을 해서 뭔가 한 게 없는데 한 게 없는데 나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했다면 사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사건 규정을 하면 사기로 걸어야죠 그러면 사기꾼으로 해야죠 그런 쪽으로 갈 거냐 뭐 조금 비켜봐야 됐지만 그렇게 될 것도 같고 아까 이제 김소은 변호사 말씀하셨는데 김소은 변호사가 거기에 있는 이유가 있겄죠 네 거기에 있는 이유가 있겄죠 이게 정치적으로는 명채균 씨하고 이준석 의원이 굉장히 가깝고 끈끈한 사이인 거잖아요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블러드 브라더였던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 남아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사실 이준석 의원이 뭐 이제 정치적 기반이나 이런 게 탄탄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여당 대표가 되기 이전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이제 많은 사람도 많고 했지만 그냥 빵선의 여의도 셀럽이었어요 그렇죠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어쨌든 명채균 씨가 세간의 의혹대로 그게 뭐 무상 여론조사가 됐든 뭐가 됐든 도와줬다고 하면 사실 그것만큼 천군만마 같은 일이 없었겠죠 그렇죠 그거야말로 평생 잊지 않을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끈끈해질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근데 용산하고 이쪽에서 의심하는 거는 의심이라기보다도 이제 보는 어떤 이 관점이라는 거는 야 이거 처음부터 이준석 쪽이 시작한 게임 아니냐 작정하고 결국은 왜냐면은 소위 말하는 뉴스토마토 보도에 소스가 된 것도 이제 보니까 이준석 의원인 거고 저의 그 다음 궁금증이 그거예요 네 제가 아는 선에서는 천하람 의원이 먼저인지 이준석 의원이 먼저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정확히 그 두 사람이 뉴스토마토 혹은 다른 언론인들에게도 사석에서 이 얘기를 계속 흘린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이걸 왜 그랬느냐 이 사달이 났는데 아 본인들 쓸려갈 건 왜 모르며 이준석 의원이죠 사실 제가 볼 때는 네 천하람 이건 이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은 별로 안 좋은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천하람 의원은 사실 방송국에서 대기실에서 만나거나 이러잖아요 네 그렇게 뭐 많은 걸 말씀하시는 분은 사실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입이 가벼운 사람은 아닌 거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적어도 업계에서 이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은 이준석 천하람 페어를 배트맨 로빈처럼 얘기하니까 에브리웨어 히고 히고 투 니까 둘 중에 먼저 누가 누가 먼저인지 모르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를 히고 히고요 누가 가면 그도 간다 네 그 두 사람은 붙어다닌다 정치적으로는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천하용인이잖아요 그게 지난번에 팀 이준석이 이름이 천하용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준석은 뒤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개인적인 어떤 성향을 보면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하람 의원이 그렇게 막 많은 거를 말해주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기억이에요 물론 이제 또 굳이 물어보면 또 말을 꽁꽁 숨겨갖고 돌려갖고 안 해주거나 그렇지는 또 않아요 즉설적으로 할 거나 하는데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술술 푸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아 시사일씨가 직접 받은 인상으로는 네 이준석 의원은 안 물어봤는데 얘기합니다 안 물어봤는데 그건 정말 저는 전화인 투어밖에 안 해봤는데 모든 직접 만나본 사람들의 경험담이 동일합니다 이 사람은 자꾸 말한다 새로운 정보를 그런 NPC들이 있죠 안 물어봤는데 자꾸 이제 말씀을 하세요 이분이 근데 기자들하고의 관계라면 아마도 이제 더 그럴 거고 그래서 시작은 아마 그러한 기자와의 관계에서 시작이 됐을 것이다 무슨 일도 있는지 아느냐 이게 지난 2월달 2월달 정도에 취재가 된 사안이잖아요 지난 2월인가 총선 때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무슨 일도 있는지 아냐 아마 기자하고 얘기를 하다가 무슨 일도 있는지 아느냐 김건희 여사가 말이야 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도 되고 말이야 어디도 뭐 뭐 한다고 그랬다니까 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저기 실제로 7불사에 가고 뭐 이런 일도 일어나고 그렇죠 그 얘기까지 이제 가기 직전까지 이 취재가 됐다가 홀딩돼 있던 것을 추가 취재를 통해서 뭐 6월달인가 이제 나온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과정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시작은 이제 모든 모든 취재와 보도라는 게 그렇듯이 반 정도는 좀 우연이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총선과 관련된 얘기 하다가 나온 거 같고 뭐 기자들이 뭐 워낙에 유도를 잘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이 기자랑 유스토마토 기자도 그런 분 같고 이 기자랑 이제 이준석 의원이 또 이 취재원과 또 기자 사이가 또 가까워지기도 하잖아요 막 이제 계속 하다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쌓아온 거 같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문제 이제 그 다음이죠 항상 거기서 그렇게 끝난 거면은 유스토마토 최초 보도 있잖아요 그 보도 나오고 사실은 끝났을 거예요 얘기가 네 근데 이제 그 보도에 보면은 ABCD고 ABCD가 있고 이제 MC가 있고 뭐 이러잖아요 MC 실명이 이제 그날 바로 이제 모 소장님에 의해서 밝혀지고 네 이제 이렇게 되고 근데 거기까지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이후에 너무 많은 게 막 나오잖아요 이게 각각의 사람들의 특성 때문에 이것도 작용을 한 건데 가만히 절대 못 있는 이 MC 명태규 씨죠 이제 와서 보면은 이것도 근데 명태규 씨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도 그 보도 처음 나온 지 며칠 후에 일인데 맞아요 이 MC가 가만히 못 있는 것도 그렇고 몇 가지 국면들 속에서 어쨌든 이 몇 가지 국면을 계속 에스컬레이팅 시킨 뭐 어떤 계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결국은 뭐냐면 뉴스토마토 측이 최근 보도를 통해서 밝힌 것처럼 네 그 고비 고비에 계속 또 불을 붙이는 게 이준석 의원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에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사실 시사하 씨가 지금 강조하는 게 죽을 수 있었다 이 이슈는 근데 죽을 수 있을 때마다 누가 계속 부채질을 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이준석이었다는 거예요 종종 네 나머지는 세상 살다 보면 뭐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세상살이 하다 보면 여의도 주변에서 살다 보면 뭐 떠들다가 리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실들이 맞아요 그게 뭐 자기도 통제 컨트롤 못하는 상황에서 보도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엄한 이제 결과를 이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일이 맨날 일어나는데 시트콘 같은 일들이 맨날 일어나는데 네 이걸 왜 자꾸 이준석 의원은 중간중간 나타나서 키웠느냐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가장 꿀잼 포인트에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 오늘의 제일 중요한 이야기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준석의 3단계 방어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3단계 방어망 그래서 일단 1차 방어선은 이준석의 1차 방어선 이 문제가 어쨌든 터졌잖아요 크기가 커졌잖아요 사건이 커졌잖아요 네 일단 1차 방어선은 뭐였냐면 원래 제 생각이에요 이건 명채균 씨하고 일단 척지면 안 된다 그렇죠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명채균 씨가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관계나 김건 여사하고 관계나 뭐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한 건 사실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국민의힘 사람들이 이 거짓말쟁이야 이 허세떨지마 이런 걸 했잖아요 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명채균 씨가 왜 날 안 그래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올해 초부터 검찰이 수사를 선관위로부터 넘겨받아서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안 그래도 이게 불안한데 자꾸 국민의힘에서 꼬리 자르기 하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그렇죠 왜 나를 꼬리 자르기를 해 뭐 이렇게 반발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이준석 의원은 거기서 이제 명채균 씨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자꾸 국민의힘 녀석들아 그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어 명채균 씨가 다 이렇게 역할도 하고 그랬는데 그 역할을 하는 거를 다 부정하면 어떡하니 이렇게 이제 옆에서 막 이런 걸 합니다 그렇죠 최초의 김건희 여사가 덕담을 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왜 이준석이 김건희 편을 대나 했더니 지금 와서 보니까 실제 그 말의 골격은 명채균이 안 닫히는 선에서 이 사건을 조금 더 끌고 가야 된다 당시의 그림은 그렇죠 명채균 씨가 원하는 쪽으로 상황을 좀 유도해 줘야 된다 명채균 씨의 편을 좀 들어준다 그럼으로써 그럼으로써 뭔가 이 사건에 콜레트럴 데미지가 있을 텐데 거기서 내가 최소한의 피해만 입는다 이게 있는 거예요 1차 방어선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론 움직이는 전략가라서 이준석은 하수는 아닌 거예요 명채균이 게임 용어로 스노우볼링이라고 하죠 앞에 최초 빌드 잘못되면 나중에 시수 커지는 거 스노우볼링을 해놓으면 명채균이 세상 밖에서 펄짝펄짝 뛰어놀도록 스노우볼링을 해놓으면 어떤 녹취를 어떻게 풀고 주로 김건희 윤석열에게 데미지가 될 만한 말들을 하고 다닐 것도 그래서 사람들한테 유명해질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예상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생각했겠죠 나한테 피해가 덜 갈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그게 이제 1차 방어선이었다 근데 이제 2차 방어선은 그럼 뭐냐 1차 방어선이 어쨌든 뚫려가지고 이거는 이준석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네 이준석 이준석 의원의 최대 목표는 자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1차 방어선이 뚫려가지고 자기가 피해를 입는 방향으로 옵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 이 2차 방어선은 공천 문제예요 그러니까 칠불사 회동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공천 문제를 얘기하면 그나마 칠불사 회동은 그래도 나아요 왜냐하면 개혁신당에 트라이했는데 안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건 안 됐고 그 다음에 2024년에 이 김영선 의원이 무슨 뭐 김해로 지역구를 옮기네 만에 이거는 개혁신당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나 몰라라 해도 되는데 근데 뭐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자 그러면 2022년은요 이렇게 물어보면 2022년도 재보궐선거도 그렇고 2022년도 지방선거도 그렇고 그 당시 대표가 누구였어 그러면 이준석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국민의힘 대표는 그럼 이거는 자기한테 피해가 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아 그 당시에는 김영선 의원은 이 재보궐선거에 공천이 될 만해서 된 거고 될 만해서 된 거야 다른 이유는 없었어 그 당시에 다 일단 재보궐선거 들어가는 데는 다 예외 없이 전략 공천한다고 했고 또 창원의 창 같은 경우는 될 가능성이 높은 데였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여성이 또 여성후보가 또 필요하다고 해서 여성가족부 없애자는 사람이 여성 다선이고 핑계됩니다 할당제는 할당제만큼은 아주 용서할 수 없다고 하던 분이 아무튼 여성후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여성후보 공천하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해가지고 한 거야 돼야 돼서 그렇게 한 것이야 그리고 지방선거 공천 이런 거 뭐 나중에 가서 막 그런 논리까지 갔죠 난 허수아비였어 뭐 거기 거기까지 갔는데 아무튼 간에 뭐 이것도 다 될 만해서 된 일이다 문제 없는 공천이었다 이걸로 이제 쭉 가는 거죠 그런데 공천과 관련돼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장난을 쳤을 수도 있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그 통화 내용이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몰랐던 일이 있을 수도 있어 내가 몰랐던 일은 있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내가 아는 선에서는 그랬다는 거야 내가 아는 선에서는 정상적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 모르지 명태균 씨가 나몰래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 일을 도모했을지는 내 뒤에서 명태균과 윤석열이 어떤 일을 벌렸던 거고 나는 나한테 최종 사인을 할 때는 그 흑막이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난 피해자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1차 방어선이라고 표현한 게 1차 방어선이 그럼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아까 1차 방어선은 명태균하고 깨지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이준석 명태균 사이가 깨지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2차 방어선까지 왔을 때는 명태균하고 이준석 사이는 깨져야 됩니다 왜 2022년 공천 문제 때문에 여기서는 깨져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윤석열하고 명태균은 둘이서 뭘 했는지는 내가 모르지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마지막 방어선이 3차 방어선입니다 그렇죠 이 3차 방어선 이것은 마지노선입니다 뭘까요 이거는 절대 뚫리면 안 되는 방어선이에요 그게 본인 전당대회의 문제예요 본인이 당대표가 된 전당대회 그거는 절대 뚫리면 안 되는 방어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하느냐 이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는 뚫고 들어오면 안 되는 방어선이기 때문에 뉴스토마토 보도에 의하면 이준석 의원은 어떤 일을 하느냐 자꾸 뉴스토마토 쪽에서 자꾸 그걸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물어보니까 자꾸 딴 걸 줍니다 딴 걸 자꾸 줍니다 아 근데 말이야 이러면서 뉴스토마토 기자한테 창원산단 문제를 한번 파보지 그래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죠 창원산단 문제를 파면 뭐가 나오느냐 창원산단이라는 것도 김건희 여사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게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와 간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지금 창원산단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작동을 하는 건데 즉 창원산단 문제를 풀면 창원산단 문제를 가지고 취재를 들어가면 결국은 2022년도에 공천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거기서부터 시작을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 뭘 했느냐 여기까지 간다고요 이 얘기는 즉 이준석 의원은 마치 제가 비유를 하자면 3차 방어선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서 명태균 씨를 명태균 씨와 윤석열, 김건희 이분들을 뉴스토마토에다가 팍 넘기는 거죠 던집니다 넘겨버리는 거죠 고기로 만들어서 썰어줍니다 네 넘겨주는 거죠 그때 이제 이 기자들이 이달의 기자상을 받아 마땅한 분들임이 드러나는 선택의 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이준석의 상차림을 받아든 뉴스토마토 기자들이 왜 이 메뉴를 주지? 를 집중적으로 고민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준석은 어디로 도망가고 싶어서 여기에서 이제 씨알 씨가 해석해 준 그 지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준석 의원은 22년 이후에 김건희, 명태균이 한 일로 사건 취재 파일이 끝나길 바라요 그 정도만 팔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담대함이 좀 존경스러워요 자기도 껴든 일인데 그 뒷일부터 얘기해주면 기자들이 거기만 받아쓰겠지 그래서 나는 빠져나가고 저 사람들의 죄만 밝혀질 거야 에 리스크를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라는 걸 본인도 알았을 거예요 낮지 않은 확률도 자기도 크게 다칠 수 있으면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는 담대함이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그걸 걸었을 때는 중간에 명태규 씨가 자꾸 얘기하는 내가 만든 정권 내가 날려버리겠다 라고 하는 말에서 드러나는 요즘 몇몇 평론가들이 눈치를 챈 거 같죠 권력이 이어지다가 임기 절반쯤 넘어왔을 때 이 사람이 탄핵을 당하든 하야를 하든 대통령이 물러나고 그 다음번에 개헌을 해서 그 다음 대통령을 뽑았을 때 이준석이 당선돼서 재선 대통령을 한다라는 논의 언제 이건 김민석 최고위원이 정말 잘 알죠 마흔살이 넘었을 때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준석 당대표보다 30대 후반에 인기 훨씬 높았잖아요 대선주자 1위하고 아직 마흔이 안 됐을 때 출마를 못하는 수준이었는데 내 꿈은 유엔 사무총장 이거 할 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거란 말이에요 이번 주에 뉴스토마토의 단독은 뭐였죠 국민의힘 당원 지지성향 분석 지지성향 분석은 누구 누구한테 언제 몇 시에 전화해서 받으면 홍준표가 아니고 윤석열이 경선에서 이긴다 라는 비기를 담은 그 문건 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한테 전달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게 이준석과 명태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이야기는 이준석 입장을 충분히 들은 날카로운 검사라면 이 이야기가 무엇이라는 걸 알 수 있냐 이준석이 하고 싶은 말은 명태균이라는 불법 스테로이드를 현 vip가 썼고 지금도 계속 쓰고 있다 하지만 뉴스토마토가 밝혀낸 건 그 약은 이준석이 줬다 그렇다면 그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개발해서 판 사람이 이준석인 겁니다 윤석열 정권의 1등 공신 진짜 1등 공신 그러면 스토리가 나오죠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탈당하면서 반말하고 이 새끼 저 새끼에다 핍박 받았다 이러면서 눈물 흘리는 기자회견으로 감성 자아내죠 스포트라이트 받았죠 그게 이 시나리오의 일부인 거예요 자신의 존재와 윤석열의 존재를 자신이 핍박 받은 것으로 동떨어트려 놓고 그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 관심없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후에 저지른 모든 부정을 윤석열과 김건희와 명태균이 한 것으로 만들어내고 본인이 그걸 디자인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는 영원히 언론이 모르는 쪽으로 리스크를 걸자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생각한 시나리오는 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정치 아니고 도박을 해야죠 이런 위험한 일을 하다가 저라면 왜 안 한다고요 걸릴 테니까 걸렸잖아요 명태균이 명태균이 얘기가 아니네요 아 그래요 한 시간 동안 떠들고 나니까 명태균 얘기입니다 명태균 얘기에요 이준석 얘기에요 왜냐하면 그 지금도 아직 좀 덜 밝혀진 것 같은 느낌 우리 선거방송 아시는 그 사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인구밀도 낮은 지역에 이런 양아치 같은 이런 양아치 여론조사하는 업자들 많아요 명태균 한 사람이 다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대선 수준에까지 개입하지 않을 뿐이에요 이런 선수들은 널렸어요 이 바바리안을 구하고 싶으면 맵 어딜 가나 구해올 수 있어요 이걸 구해온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한 거라면 주범은 이준석이 됩니다 근데 이제 구해온 사람 얘기를 하면 사실 또 주범은 그러면 김종인 할아버지일 수도 있죠 아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거기서부터 또 시작이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김종인 할배가 김종인 박사님이 비대위원장 할 때 말이에요 자꾸 여론조사 얘기를 하고 수치 얘기를 했어요 난 그때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도 그게 저게 비대위 차원에서 뭘 따로 돌리나? 뭐 나는 저거 저 숫자를 왜 자꾸 얘기하지? 근데 그때 명태균 씨를 심부름꾼으로 부렸다 김종인 위원장 당시 위원장의 눈높이에서 그런 양반이 무슨 명태균 씨를 명박사 명선생님으로 모시지는 않았을 거고 자기 딴에는 자기 눈높이에서는 뭐 심부름꾼 정도로 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 시켜가지고 뭘 받아보고 했으면 아 저게 뭐 따로 받아보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뭐 시키고 이러는 과정에서 뭐 숫자를 이런 거를 보고선을 하는 한 얘기였겠구나 음 근데 김종인 구상이 있었으니까 김종인이 이준석 늘 김종인 대한민국 비대위원장 뭐 이거 하면서 본인이 저 대선 때 판을 만들어 보려고도 했고 음 그 다음에 자꾸 무슨 뭐 젊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정치 세력화 해가지고 대선을 어떻게 해보려고도 하고 요런 걸 계속 했었잖아요 네 이준석을 보는 순간 이준석으로 뭘 해봐야겠다 이거 생각했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준석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봐야겠다 음 이거 했잖아요 응 보자마자 이준석 보자마자 음 이준석 당대표 요 과정을 보자마자 그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김종인 명태균 요 요 사람들은 당시에 이준석 의원을 어 대통령으로 만드는 어떤 과정을 같이 기획하고 같이 뭔가 의기투합해가지고 뭔가를 그림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까 잠깐 말씀하신 가령 명태균 씨가 중간에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총선 때까지만 대통령하고 내려오시오 개헌하고 내려오시오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준석 대통령 만들기랑도 연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들어요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잠깐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합니까 야구에서 야구에서 이화만 맞고 내려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투수가 그 정도면 롱릴리프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차피 길게 가지도 못할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이준석 이준석의 나이만 채우고 이준석의 만 40세 나이만 채우도록 하고 그 정도 역할만 하면 되지 그래서 명태균 씨가 이준석 대선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얘기를 했다가 이틀 동안 혼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 권력을 누구랑 나누라고 어디 감히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래서 이틀 동안 혼나고 그 길 못 꺼냈다는 건데 네 이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이준석 대통령 프로젝트는 플랜 B로도 계속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더라도 그 다음은 이준석이다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태균 씨 혼자 그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우리 박사님이 김박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또 김박사님이 어떤 처음에 어떤 구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여기까지 그런 욕망들이 작용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 점을 또 같이 보지 않으면 이 전체 사태가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준석 의원의 아까 말씀드린 3단계 방어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방어막을 어쨌든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기자한테 이거 던져주고 그 다음에 이거 옮겨서 이렇게 맞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더 지니어스다 더 지니어스로부터 변하지 않은 우리 이준석 의원이다 영킬 더 지니어스 여의도판 나가며 우리 저 시사 아저씨가 나한테 선물해 주지 않은 명저 저쪽이 싫어서 투표하는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시사 아저씨 그거 안 줬어요? 샀어요 우리 몇 년 못 봤는데 뭐지? 갖다 들어야 되는데 이러더니 그다음부터 한동안 못 봤어 우리가 샀어 집에 있어요 그 저서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총수 여러분 좀 사서 읽으세요 읽고 있으면 옆에서 김민아가 읽어줍니다 정확히 지말투로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은 저의 방송하는 삶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는 이자의 논리를 반드시 깨야겠다 이런 중요한 클라이밍 월 같은 역할을 해요 근데 오늘도 뛰어넘지 못하는 게 어 저는 어떤 정치 세력이 다른 정치 세력에 대해 절대 우위가 있지는 않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비교 우위 같은 믿음은 있잖아요 저는 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편이죠 시사 아저씨에 비해서 왜냐하면 저는 이 정치 세력이 망했으면 좋겠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생각했죠 시계를 뒤로 돌리지 못할 것이다 세상과 언론인들의 창의성이 하지만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보면 약을 뿌리고 있던 이준석이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우리가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보면 뭐 세정치 민주연합에 문재인 당대표가 엄청 흔들렸어요 그래서 뭐 보수 대연합이니 보수를 끌어안아야 되느니 원래 대선이나 총선 다가오면 민주당 당대표는 그런 압박을 받습니다 지금 이번에 금투세 폐기하는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가 그래서 문재인 대표는 자신이 직접 모셔온다 이번에 총선 지면 나 정계 은퇴한다 이러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불러와서 전권을 줍니다 그리고 총선 승리하고 2분 찍고 얼마 안 가서 김종인 씨가 탈당을 합니다 그때 가장 파다한 소문은 첫 번째로 문재인 당대표와 세력을 형성하려다가 단칼에 쫓겨났다 그리고 사실상 당의 세력을 양분하고 있었던 안철수 의원과 뭔가를 꾸며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것 같다 그 다음부터 탈당 전후에 당시에 국민의당 당대표 손학규 대표와 유승민 의원 이런 사람들 만나고 다녀요 그 사람들한테도 이런 약 팔고 다녔나 그랬는데 민주당에서 노를 당해서 저쪽으로 돌아갔나 소설입니다 꿈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늘 그렇게 정치한 사람이 되잖아요 우린 늘 그런 사람한테 투표한게 되고 그러게요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번 경권에서 겪은 민생과 관련된 많은 일들을 생각해보면 저는 영원히 저쪽이 싫어서 투표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무슨 원리로 돌아가는지는 좀 더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생각을 길게도 맺지 않습니다 김종인은 정말이지 불러다가 길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저것 한 번 부르시죠 네 모든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거 제가 물어봐줄게요 어떻게 하다가 비례를 다섯 번 공천 받을까요? 진아저씨와 내일 이 시간에 추황상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XSFM입니다 IDWK